신뢰했나 보다라고 신뢰했나 보다라고 신뢰했나 보다라고 또 선배님이시고 그 섬뜩함을 이렇게 딱 느끼는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저도 그 배우들하고 뭐 이렇게 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부탁하면 대사를 잘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지금 많이 화자 된다고 패러디가 엄청 많아요 패러디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패러디가 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걸 다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패러디 돼 SBS 연기대상에서 정웅이랑 다 상 안 되면 죽일 거다 그 뒤에 또 있어 그 뒤에 또 있어 그 뒤에 또 있어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죽일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악역이래서 아까도 동영씨 얘기대로 확 떴다가 이렇게 되고 확 떴다가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확 떴을 때 CF 같은 거 많이 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악역임에도 불가하게 노리는 뭐 CF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사실 노리는 건 없고요 네 뭐 햄버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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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다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다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다 이거 좋다 아니 근데 이게 모든 CF로 하실 수가 너 이 통신 안 쓰면 죽일 거다 통신 햄버거 뭐 세제 너 이 세제 안 쓰면 죽일 거다 그럼 다야 다 근데 왜 햄버거라고 말씀하시면 극 중에서 패스트푸드 먹는 씬이 있어요 이종석 씨하고요 근데 그 씬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새우버거로 주문해놨다 먹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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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독특할 거 같은데요? 그래서 햄버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제이 혹시 아니 뭐 지금 얘기 중인 진짜요? 얘기 중인 곳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아 재밌겠다 아니 그 저기 그 패스트푸드 폭행 그 씬이 아주 뭐 화제가 됐는데 거기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? 이종석 씨하고 수화를 자극시켜서 저를 이제 폭행하게끔 해서 수화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 친구 눈빛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막 막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로 해 막 그래서 눈빛이 장난 아니고 제가 음료수를 들었는데 이 치는데 느낌이 벌써 틀려요 근데 벌써 너무 세게 질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멱살을 네 그리고 또 20대 중반이 얼마나 힘께 연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연기 경력이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얼하게 해줘야지만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세게 해 근데 그렇게 연기 경력이 짧거나 이런 사람은 저희 꿈 탈 때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장면도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멱살을 잡고 사는데 막 저는 눕혀놓고 지금 위에서 사는데 막 이 친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아 그때 보니까 땀 계속 커요 땀 계속 커요 어 아니 아니 퓨즈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땀 흘리는 거예요 난 지금 웃어놨 아 왜 이렇게 됐다 아 저 진짜 난 조용기 씨 이후로 있잖아 저렇게 방송을 기획했다는 거야 처음 봐 홍경이 여기 휴지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잠깐 이만큼 쌓아놨어? 저희랑 방송할 때도 땀 떨어지지 열심히 연기하니까 침이 아니 치지 땀 떨어지지 이게 완전히 번복이 되는 거야 땀이 여기서 떨어지지 여기서 떨어져져 여기서 떨어져 그러니까 내 목숨 어떤 목숨이라고 치고 지킬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한 6번을 하는데 역사를 똑같이 쥐는 거야 살점이 떨어져 강도가 계속 그 화면에서 정홍희씨가 이렇게 해서 피했던 게 이게 주먹을 피하는 게 아니라 땀하고 막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리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아픈 거야 6번째 너무 아픈 거야 정서가 야 너 바스트야 손 안 나와 알겠습니다 히 히 히 히 히 힌이 웃어 똑같아 더 아파 가슴이 더 아픈 거야 너 얼굴만 나오는 게 더 아파 땀 떨어지고 똑같아 땀 침 제가 그래서 어디서 햄버거를 물고 피 물고 약간 웃었거든요 그 웃은 장면이 이제 백미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무슨 게 왜 웃었냐면 종사갈 그만해 야 너 뭐하는 거야 웃었던 장면이 오히려 그게 더 좋아 피 때 서고 그 뒤로 계속 멱살 잡히는 씬이 몇 번 더 있었잖아요 두 번 더 있었죠 낙시터 씬에서 그때는 또 이렇게 딱 잡는 거였어요